안녕하세요 신청객 여러분 정성촌놈 신청한입니다. 오늘 또 목요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또 한 시간 동안 여러분하고 리얼리 있게 종목 상담 공부 또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BII 지표 너무나 좋았다. 많은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열아와 같은 성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추세입니다. 추세를 제가 여러분일 때 정별 역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추세에 대해서 정확히 여러분에게 한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추세가 뭐고 추세가 뭐냐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상세하게 하고 또 지금 주가가 왜 여기서 버티느냐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버티느냐 이걸 굉장하게 좀 중요하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을 치는 사람은 종 치러 가는 게 맞고요. 주식하는 사람은 주식을 해야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광양에 한번 갑니다. 광양 결혼식 있어요. 결혼식이 있는데 혹시 광양 주위에 있는 분들 순천 광양 여수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한번 오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제가 이번에 광양 거기 꽃 구경도 좀 하고 할 생각입니다. 마음이 너무 뒤숭숭숭 해가지고 한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추세가 뭐냐 추세를 볼 때는요. 여러분 미국의 윌스테이트 거리 앞에 황소상이 있어요. 우리나라 대진정권 앞에 있는데 거기 밑에 재경부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어요. 재경부에 도전하지 마라. 그 말은 뭐냐면 미국은 정부거든요. 정부에 도전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주가의 움직임이 큰 것은 재경부가 움직이고 작은 것은 뭡니까. 61이평을 봐라.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이평 한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내용 한번 볼게요. 61이평을 8등분해서 보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61이평을 8등분해서 두 번째가 61이평 이동평분 선으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종이객이 빠져있네요. 61이평과 지지와 저항인데 이게 종이객을 꼭 보셔야 돼요. 세 번째가 MACD로 본 61이평 지지와 분석인데 그 두 번째가 거기에 갈로 치고요. 종이객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게 종이객자 빠지면 2번이 무미합니다. 그래서 종이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61이평을 8등분으로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61이평이 이렇게 있으면요. 61이평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8등분을 한번 내봅니다. 이렇게 8등분을 한번 내보면 이제 이 8등분을 한번 이렇게 61이평 내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1번 버튼이겠죠. 1번, 2번, 3번, 4번, 5번. 5번 자리가 61이평이 꺾이는 자리입니다. 이제 1번 자리가 61이평 올라가는 게겠죠. 그죠. 5번, 6번, 7번, 8번. 또 1번이 오겠죠. 그죠. 이렇게 이제 올라갑니다. 그런데 61이평이 이 꺾이는 자리 있죠. 이 꺾이는 자리보다도 제일 주가의 고점은 주가의 고점은 61종이 여기 느슨해지는 자리입니다. 3번과 4번 자리. 주로 이제 여기 보통 4번 가까이가 맞습니다. 3번과 4번 자리가 주가가 항시 꼭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61이평이 3번과 4번 꼭지 자리가 돼요. 이 자리가 주가가 항시 꼭지입니다. 꼭지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주가의 바닥은 7번과 8번 자리가 제일 바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61이평을 보시면 그러니까 주식을 추세를 보고 싶은 분들은 추세를 보고 싶은 분들은요. 61이평을 항시 적어야 됩니다. 노트에. 노트에 이제 61이평 이거 보시면 보이죠. 이거 보이십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을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61이평을 꼭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61이. 제가 이야기했죠. 어제와 오늘 차이. 그걸 종이격이라고 했죠. 종이격. 종이격이 했는데 이제 종이격이 처음에는 종이격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여기까지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기 여기 보다시피 1, 3, 5죠. 여기 1번, 3번, 5번입니다. 1, 3, 5인데 이제 1, 3, 5인데 여기 3번 전후에서는 종이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종이격이 급격히 상승하다는 것은 어제와 오늘의 61이평 차를 말합니다. 그게 종이격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해가 여러분 이제 여기 종이격이 여기 이제 4번 가까이 가면 종이격이 어제 어제는 61이평이 어제 오늘 차이는 뭐 한 5 정도는 왔는데 4번 정도면 4, 3 이렇게 줄어들어요. 줄어들 때가 주가가 제일 꼭지에 있습니다. 꼭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상세하게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그 다음 5번, 7번, 또 1번이겠죠. 그죠? 1번이면 이렇게 1번입니다. 1번이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래야 되겠죠. 이 자리가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7번입니다. 7번이고 이제 9번이 또 1번이 되겠죠. 그 이 자리입니다. 7번과 8번 자리 이 자리에 주가가 어제 팍팍팍팍 떨어지다가 종이격이 마이너스 되다가 마이너스가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지면 주가가 이제는 지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 보시면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보시면 뚜렷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급격히 61위평이 여기서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올라오다가 천천히 이렇게 합니다. 61위평이 천천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61위평이 이렇게 상승한다. 이건 이제 종이격이 상승한다. 이럴 때는 주가가 이렇게 갠들이 이렇게 떨어져도 주가가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가 지금 61위 엄절이에서 주가가 계속 지지받는 이유가 61위평이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체는 이제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61위평이 상승하는데 주가가 아래로 간다. 이런 매수타임이다. 이런 걸 보고 뭡니까? 골든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이제 11위평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뭡니까? 61위평이 아래로 간다. 아래로 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가는 뭐로 작용합니까? 61위평이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걸 종이격 하락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61위평이 하락하는데 갠들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건 무조건 이어서 매도를 쳐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보라고 합니다. 다크보 이렇게 해요. 다크보 이렇게 해요. 다크보입니다. 그래서 죽음보다. 이게 여기서 이제 61위평에서 파생된 게 증권책 중에 좀 좋은 책들이 죽음보, 골든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뭐 11위평, 61위평 쓰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캔들차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위평이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우리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뽑아보니까 11위평, 21위평, 60위 이제 신고가 종목 사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벌더라. 그중에 이제 60위 신고가 종목 사는 사람이 돈을 제일 많이 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이게 통계예요. 통계.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눌림 종목 사는 사람이 있는데 눌림 종목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나도 눌림 종목 사실 많이 사는데 그중에 이제 좀 이렇게 있는 종목을 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분 그런 부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위평, 지금 61위평이 61위평 보는 방법은 캔들차도 60개로 보면 됩니다. 60개 보면 되는데 지금 없어지는 갠들에 비해서 없어지는 갠들에 비해서 지금 갠들이 높으면은 61위평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상승하면 어떻게 주식이 60이 뭐로 작용한다? 지지로 작용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답이 나오죠. 뭡니까? 끝자락입니다. 끝자락.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 없어지면 이거 없어지면 이제 이게 올라가면 61위평이 꺾이겠죠. 그죠? 끝자락. 내가 뭐겠습니까? 61위평 상승이 끝자락이 주가가 뭐가? 고점 자리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가 주가가 고점 자리고 기관들이 계속 파는 자리다.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없으니까 대놓고 프로그램 매도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61위평이 진짜 이게 중요한데 61위평이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한 자리입니다. 엄청 중요한데 61위평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겐들차도 60개를 보면서 지금 내가 내 자리에 비해서 60일 전에 겐들이 났다. 그러면 주가가 밀려도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근데 내 자리가 과거가 과거가 더 높다. 주가 올라가 봐야 많이 못 올라갑니다. 이거는 여러분 정석입니다. 이게 이제 기본 정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조지표 중에 이제 신뢰도가 100% 신뢰도가 100% 지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당연히 후행성입니다. 한 개가 트릭스고요. 한 개가 MACD입니다. 이건 100%예요. 그 MACD만 보겠습니다. MACD를 꼭 보셔야 됩니다. MACD를 보면 이제 MACD인데 이 MACD는 MACD가 이제 영선이 MACD죠. MACD입니다. MACD 오실레이터를 다 빼겠습니다. 오실레이터는 막 골든크로스 되는 거죠. MACD입니다. MACD인데 이 MACD 영선이 항시 뭡니까? 이 영선이 61위평입니다. 아시겠죠? MACD가 영선이에요. 영상. 그러니까 MACD의 영선이 61위평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왜 안 좋냐면 지하철 덤벙거리다가 제가 오늘 카드를 잘못 가져왔는데 지하철 아저씨가 안 태워줘가지고 그걸 좀 싸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요즘 잠을 좀 안 잤습니다. 잠을 좀 오세요. 장이 굉장히 힘들어요. 장이. 장이 힘들어서 회원들 저때 어떻게 리딩해야 될까? 이러면 제가 이제 내일 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1, 2, 3을 다 정해놓고 잡니다. 자는데 와 요즘 장은 밥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여러분 드리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지금 주가가 단기가 아니고 중장기 고점이다. 두 번째 외부의 손이 타면 탈수록 부작용이 크게 난다. 이 두 개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통화를 공급을 많이 하면 이제 우리 경제원론책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경제원론책에 이제 통화를 공급하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가 자산 인프레가 나옵니다. 자산 인프레. 두 번째 나오는 게 빈부의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화 공급 이후에 경제가 만약에 살지 못하면 그게 이제 뭐가 어떤 대표적인 나라가 뭡니까? 통화 공급했는데 경제가 못 살았는 나라들이 남미입니다. 남미. 남미죠.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화 공급으로 경제지수를 맞추는 거 이거는 우리 모든 경제학자들 저도 뭐 학자는 아닙니다만은 경고를 합니다. 절대 조심해야 된다. 왜? 이거는 먹고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돈 어디로 갑니까? 대그룹으로 다 빠져요. 특히 대그룹이 많은 나라 자본주의 나라일수록 이 통화 공급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요즘에 이제 통화 공급 이제 뭐 노래방 하는 분들 때문에 500만 원 드린다고 해요. 글쎄요. 참 걱정스럽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거기에 후유증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알거든요. 주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대충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 이제 솔직히 잠이 안 와요. 왜 왔냐면 제가 원래 이제 저도 이제 3년 있으면 한갑입니다. 한갑인데 희날레를 요즘 제가 50 들어서 저 증권 인생에 서른 내 두 살 때 지점장 잘 때가 하고 지금 하고 제일 좋아요. 지금 많은 분들 저 때 사랑받고 또 기본적으로 하루에 택배를 최하 두 개 이상 받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택배를 많이 받아요. 받는데 여러분들 저 때 좋은 거 보여야 되는데 이 주식이란 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데 여러분 주식 이 시간 화요일 목요일 제가 있는 제가 여기서 잘리면 이제 더 갈 데 없습니다. 방송 방송국에서 하도 많이 잘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회사에 방송하는데 공공 저 공인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뼈대에 있는 이야기를 좀 할 테니까 여러분이 다 캐치를 못하더라도 캐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는 게 뭐냐 MACD 61평 아래 나는 MACD 잘 모르겠다 하면 MACD가 영선 아래 종목은 앞으로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절대입니다. 아니요. MACD는 절대라고 나와 있어요. MACD는 MACD는 MACD 책에 절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MACD 영선 아래에서 예 절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1평에 분명히 미재경부도 도전하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61평 아래로 가면서 MACD 아래로 가면 여러분 주식을 그러니까 MACD가 아래로 가고 캔들이 61평 아래 갈수록 어떤 종목을 만져야 되겠습니까? 61평과 MACD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을 만져야 된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오늘 빼저리게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위태위태한 자리 있다. 자 61평 세팅하는 거 61평 여기 이제 하겠습니다. 61평 세팅 여기 이 자리 있죠? 이 자리 보면 이동평균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여기 클릭해가지고 라인 설정에서 5일, 10일, 20일, 120일 다 60일 이 평에 이 선을 굵게 하세요. 이러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나 주식 다 필요 없다 하는 분 있죠? 주식 다 필요 없다 하는 분 이 주식 뭐 보세요? 이것만 보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즉, 키움증권에서 돈 제일 많이 번 사람들이 61신고가의 주식을 삽니다. 또 그 말은 뭐냐면 61평 한의 종목은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우리가 항시 61이 보시면 이거 먹으려고 이거 먹으려고 이거를 못 먹습니다. 왜? 여기 자꾸 사가 물 먹고 손절매 나거든요. 지나고 보면 61이 평 아래는 눈곱장이 반만큼 반만큼밖에 안 됩니다. 아! 배꼽에 밥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이 평 이건 항시 그렇습니다. 61이 평 아래는 안고 다니면 지나고 보면 61이 평이 주식 살 때 보면 엄청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1이 평을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1이 평을 61이 평 아래에 있는 종목은 절대 쳐다보지 마라 이렇게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삼성전자입니다. 그 다음 SK하이닉스 보수게 되었습니다. 자 SK하이닉스는 살아있죠. 61이 평 위에 골든크로스는 뭐겠습니까? 당근으로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겁내지 마세요. 여기서 사기가 쉽지 않거든요. 61이 평의 골든크로스 사는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다시피 LG와 쭉 한번 여러분하고 같이 이거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네이버 보다시피 아직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61이 평 위에 있죠. 위에 있는데 데드크로스나면 한 3분의 1 줄이는 자리입니다. 아시겠죠? 둘이 있는 자리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런 부분을 한 번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삼성의 스디아입니다. 61이 평 아래로 갔습니다. 제가 방금 뭐랬습니까? 61이 평 아래에서는 손을 대지 마라. 61이 평 아래는 손을 대지 마라. 이렇게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61이 평. 그 다음에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도 위험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기아차입니다. 기아차도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위험한 자리에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61이 평 아래에 있다. 61이 평 아래에 있는 종목은 여러분 절대 바닥이라고 손 내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61이 평을 아래로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냉철히 봐주십시오. 여러분들 특히 종합주가 지수가 61이 평 아래에 들어갔을 때 아래에 들어갔을 때 코스피, 코스닥 다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위태위태한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 종목은 이미 61이 평 아래에 있다. 코스닥 61이 평 아래에 있다는 말은 뭡니까? 코스닥이 61이 평 아래에 갖다 가는 것은 대형주는 그때부터 힘이 없다. 이거죠.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죠?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61이 평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61이 평 종합주가 지수가 61이 평 아래에 갔는데 여러분 코스닥 대형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대형주 한번 쭉 보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대형주입니다. 코스닥 대형주 보시면 코스닥 대형주 셀트리온 버터 셀트리온 헬스케어 여러분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담보부족이 두 번 났습니다. 61이 평 그 이후에도 또 담보부족이 또 났어요. 예 또 났어요. 예 담보부족은 22% 빠지면 돈이 한 개도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61이 평 아래가 61이 평 다였을 때 절대 위험하다. 위험하다. 특히 61이 평 다였을 때 이게 이제 반등할 때까지 이제 안 나올 거죠. 구별하는 게 이제 뭐라고요? MACD입니다. MACD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저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입니다. 셀트리온 제약 보면 61이 평에서 영선 가서 그때부터 18만 원에서 18만 원이기 때문에 22% 2만 원이거든요. 이것도 담보부족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61이 평에서 MACD가 골드가 안 나고 데드크로스 상태다. 이거는 그냥 쳐셔야 됩니다. 그냥 쳐야 됩니다. 이게 뭐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했어야 됩니다. 아따 우리 맑은 곳으로 갔다 오셨네요. 그래서 61이 평이 다였다고 주가가 바닥이다. 절대 바닥이 아닙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께서 냉철하게 좀 봐야 된다. MACD 수치는 기본 수치 쓰시면 됩니다. 20 수치 쓰시면 되니까 뭐 중요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냉철히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펄어비스 보겠습니다. 자 펄셉스 지금 MACD 선이 시글레 MACD 가면 영선 들어갔습니다. 지금 영선 들어간은 즉시 이건 61이 평 하방이 타랍니다. 그래서 지금 펄어비스 지금 바닥이라고 사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HLB입니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런 알테오전입니다. 알테오전 61이 평 이후에 계속 주가가 맞탱이 갔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61이 평이 위로 가더라도 61이 평이 이렇게 떨어지죠. 떨어질 때는 절대 주식을 여기서 사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61이 평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골든크로스 나면 사시면 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SK머리티얼즈 SK머리티얼즈는 골든크로스 나면 단기 반등 자리입니다. 요거는 매도 자리가 아니에요. 반등 자리에 있다. 왜? MHD가 골든크로스 자리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HLB입니다. 손 대면 안 되죠. 이거는 뭐 절대 손 대서는 안 돼. 정극은 100%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 주식이 너무 힘든다. 그런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직접 주식 권유대행인 해도 저 주식 매매를 해도 대행인 해도 저는 항상 돈 봅니다. 그러니까 남은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본인이나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매매해도 저는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드리는 거는 제가 해보고 돈 번 걸 알려드린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냉철하게 한번 봐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61위평하고 MACD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거 이제 볼 때는 항상 60을 보세요. 이게 캔들차드 개수 60개를 보시면 됩니다. 60개 보시면 지금 없어지는 갠들에 비해서 지금 갠들이 낫다. 이래되면 61위평이 계속 떨어진다. 이게 뭐 겁니까? 종의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1위평 돌아서는 자리와 돌아서는 저점에서 돌아서는 자리부터 시작 돌아서는 자리에서 제일 고점까지가 4등분 그러니까 5등분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해 못 하시는 분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올라갈 때 8등분 해야 됩니다. 이제 61위평 돌아가죠. 62위평이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내릴 때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갈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여기가 이제 5번이겠죠. 그렇죠? 5번 여기가 1번이죠. 이렇게 되겠죠. 이래 이래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비세사님 이해하셨죠? 이런 부분을 669128님 이해하셨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부분을 보시면 꼭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61위평 지지는 뭡니까? 61위평 상승할 때 부딪히면 지지 또 61위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뭡니까? 저항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를 들었습니다. 61위평 아래 주식 쳐다보지 마세요. 61위평 아래 주식이 통계가 나왔어요. 61위평 위에 사가 돈 먹을 확률 돈 먹을 확률이 근 70%입니다. 61위평 아래가 사가 돈 먹을 확률이 30% 미만이에요. 61위평 위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두 번째 MACD 위에 주식이가 돈 먹을 확률이 70% 이상이에요. MACD 아래에서 주식사가 돈 먹을 확률이 30% 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62위평 아래 MACD 밑에 주식을 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거 고치셔야 돼요. 진짜 고치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제가 데이터를 이야기하죠. 우리 키움증권 주식 잘 아는 사람들 어떤 주식 사느냐 60일 신고가 종목을 제일 많이 산다. 20일 신고가 종목을 많이 산다. 10일 신고가 종목을 신고가 우리는 뭡니까? 신고가 종목을 하면 눌림목 눌림목인지 여러분이 하락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눌림목인지 하락인지 여러분이 어떻게 구별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센 종목 사야 됩니다. 지금 상승장세가 계속 그렇죠. 센 종목을 사야 돼요. 센 종목 가는 종목 오늘 장이 뭐 장이 요즘에 백포인트 빠져도 상승 종목이 이삼 백개 팔 프로 이상 되는 게 백종목이에요. 여러분 센 종목을 사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종합주가 지수 보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61위평 MACD 아래에 61위평 아래 뭐만 남았습니까? 61종기계획만 살아있어요. 61종기계획까지 죽으면 61종기계획이 꺾이고 61이 꺾이면서 61위평 아래에 MACD 영선이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말하는 폭포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닥은 폭포가 나올 수 있다고 폭포가 코스닥 폭포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피 아직까지 21종기계획이 지금 보세요. 없어지는 견들과 있는 견들이 지금 있는 견들이 더 높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래도 MACD 영선 위에 61위평 위로 해서 아직까지 코스닥 코스피는 살아있습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주가가 버티는 거는 61종기계획 61위평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버팁니다. 그러나 MACD가 0선 위에요. 그런데 MACD가 0선 아래로 가면 이 주식이 62위평 아래로 무조건 가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식하시면서 진짜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 분석 기초적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에 가장 이거는 진짜 기억 니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진짜 이거는 여러분 이미 통계가 다 나와있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이 왜 내가 저번에 제가 이걸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이거를 숙게 생각하고 안 지키더라고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제가 종목진단을 해보면 내가 첫날 정배열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 정배열이라는 개념을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61평 위에 MACD 0선 위에가 정배열입니다. 여러분 모든 증권책이 아무리 엉터리 정권책이라도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식은 정배열의 사라고 나와있습니다. 그게 첫장에 나와요. 모든 책의 기본이 견들차도 펴고 그 정배열이 안 되면 주식이 모든 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술에 첫 바늘질을 잘해야 끝이 맞으니까 첫 바늘질이 꼬이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아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61평에 도전하지 마라. MACD에 도전하지 마라. 세 가지죠. 61평 위에 그 다음 MACD 위에 두 개 합처가 61이평이 상승하는 거 이 종목 세 개 이 세 개 중에 하나라도 틀리면 여러분은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과 목요일 여러분 1시 30분에 매일 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제가 광양 곡성 구례를 거칠 생각이니까 여러분 혹시 소주 대포 한 잔 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화요일날 1시 30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해외선물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선물옵션 첫 거래 하고 최대 100만원 현금 받자 투자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 다섯 거래 obia 유의하선물옵션